구독자 신분 되면 모아지는데? 어머 이거 어때? 하루 종일 낮은 목소리로만 방송하는 거야 괜찮지? 진짜 무서운 공포 게임 할까? 오케이 그러면 높은 목소리 되면 벌칙 너무 무서워 치갈수록 꺼버려야겠다 이거 뭐하고 미친 거 아냐 이런 게임을 당했어 아 나 너무 무서워 나 원장했어 여러분 어서 오세요 누구였어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목소리를 이렇게 낮게 하면 내 성격대로 못 하겠어요 낮게 밝게 하고 싶은데 목은 안 살 거냐고 하시는데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괜찮습니다 잠깐만 한 번만 봉인 해제하면 안 돼요 님들아? 오케이 그니까 아니 아 답답해 죽겠어 진짜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러고 어떻게 살아 진짜 미치겠네 그리고 내가 미리 말하는데 3억 탑은 안 나가면 되는 거야 놀래도 아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놀라는 건 그거는 높은 목소리 낸 거 아니에요? 알았죠? 일단 밑에 다시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다섯 번 넘어가면 노래 커버하고 열 번 넘어가면은 실버 버튼까지 열 다섯 번 넘어가면은 인소대사 오케이 자 그러면 봬 보겠습니다 아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오케이 한 번 아 아니 근데 저 열 다섯 번 넘어가면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해도 되죠? 아 나 진짜 못 하겠다 잠깐만 아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못 하겠어요 중간에 파피가 환풍구에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도 없잖아 놀라지 마세요 마미롱 레그 나온다고요? 아 아 아 아 렉 걸렸어 방금 뭔가 등장하려고 뭔가 로딩이 됐어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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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뒤에 문이 내 팔 어디갔어 이거 아 마미가 아까 뺏어봤다고요? 도둑이네 손 버릇이 안 좋네 친구 아냐 밝기 조금만 내려달라고요? 그냥 우리 좀 밝게 보면 안 돼요? 나 좀 무서워서 그래요 도와주세요 진짜 나는 힘들어 아 아닙니다 안 놀랐어요 아 내가 이거 틀리면 저 위에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지 위암 바보라고요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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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아 하 하 핀 주 주 이거 뭐야 바이올렛인가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 아 잠깐만 나 진짜 나 진짜 하 제이 블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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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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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는 이 옥타브 파입니다 아 굉장 오 야 왜이러냐 어 어 Yeah 아 나 진짜 님들 안 아닌거 같아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뇨아뇨아뇨 coupe 안녕하세요 아아악 하아악 아니 요거 Tw quick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피 두 마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손을 뻗어서 다시 안으로 드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힘네요 이거 타고 있어봐요 아니 나 태워줘 아니 나 태워줘 야 야 야 행복하세요 어 뭐야 뭐야 저거 타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거야 타보라는 사람 누구야 반가워요 아 잠깐만 참아 참아 안 올라갔대 안 올라가지 그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으로 갔어 안으로 갔어 이거 어떡해? 물 너머렸어 옷에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어떡해 내 실크 잠옷이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이거 아닌 거 알죠? 이건 물 흘린 거니까 아 뭔 소리야 게임 하다가 그래야죠 이건 아니지 자 갈게요 이제 뭐야 이거 너.. 저기로 가야 돼요? 4번 4번 자비가 없네요 체육 수행평가 0점 어 근데 나 진짜 0점 받았는데 100m 달력이 30초 나와가지고 0점 받았어 충전한 상태로 아오 주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버살 핏이 없어서 뭐 하신 뭐야 잠깐만요 님들아 아 님들아 저 이거 팔이 안 빠져 이거 어떡해 형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위해를 보라고요? 문이 안 열려요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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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는 포도먹을 정말 너무 쉽군요 생각보다 똑똑하네 뭐라고요? 어엉 오케이 다섯번 인정 오케이 다섯번 인정 후헥 알았어 알았어 여섯번 여섯번 영상 했는데 여섯 번이 어딨어 여섯 번 아 진짜 으아아아아 bleach 아 일곱번 일곱 번 그럼 한번 ends 이 차가 할거지 다섯번 할거지 어! 아! 아! 아!!! 아!!!! 하면 한 번에 다섯 번 하는 거야? 억지 부리지 마 알겠어요 그럼 여덟 번으로 해 여덟 번 오우 야 어머어머어머 야야야 이거 아니지 이건 2호기지 그래 그래 퐁퐁님 아시네 이거 2호기지 손이 보일 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앞으로 달려가주셔서 직진하시고 위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쭉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손을 놔주시고요 그 다음 쭉 달려가시다가 여기서 방황하지 마시고 잡고 놔주시고 앞으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거미줄로 막혀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여기 몰라요 저 여기서 아 레버를 내려주시고 네 아 끝이에요? 너무 쉽다 블루 왜왜왜왜 오씨 왜왜왜왜 왜왜왜 오왜왜왜 알았어 알았어 이번엔 죽을게 저 잠깐 눈 감고 있을게요 눈 감고 있을게요 잠시 눈을 후 끝났나요? 오케이 이런 혼란 속에서도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 오픈 river 해 valle 하아 아 immortal 빨려들어가는거구나 하엥 하엥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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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잠 오모모모모모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목 아파 죽는 줄 아네 침 삼킬 때마다 목이 너무 아픈 거야 치겠어요 꺼버려야겠다 이거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게임을 다했어 그래 이 목소리였지 항마력 딸렸어요? 아 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총 9변이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10만명 기념으로 10회 소리 지른 거를 제가 쳐가지고 커버송까지 해드릴게요 둘 다 안돼요? 어머나 스님께서 이마도는 어 뭐야 이거 아니지 깜짝이야 어머나 고마워